근데 이건 이제 질수도 있어야 돼. 이거는. 하이오템 가자! 가자! 가골은 되었나요? 가골은 되었나? 모르겠어요. 그냥 해보는 거야. 뭐. 나 아프다. 됐다. 어 안돼. 됐다. 아우 됐다. 겨우 귀엽네. 포먼트는 너무 센데? 좋아. 그러면 여기다가 앨때로 대략이야. 모르겠다. 저는 극공으로 갑니다. 극공. 최강의 해골이다. 와우. 어 이겼다. 이겼다. 어 여기도 가능한가라면? 가자! 가보자 한번. 최강의 해골이다.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. 최강의 해골이다. 아 안되겠다. 최강의 해골이다. 최강의 해골이다. 최강의 해골이다. 어? 됐어. 이겼어요. 최강의 해골이다. 이겼다. 모딜리로 이겼다. 바위가 하드킬이 했어. 바위가 먼저 죽어가지고 저 깃털때문에 스킬 한번 더 썼어요. 가자. 아 근데 이건 질 수 있어 이거는. 최강의 해골이다.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. 아 튕겼다. 아 튕겼어. 아 내, 내. 내 아레나. 망했어. 패배. 뭐 어쩔 수 없지. 아직 저에게는 아레나 티켓이 엄청 많아요. 아이 괜찮습니다. 뭐 질 수 있지 뭐. 안그래요. 와 근데 이게 통하네. 이 덱이. 그냥 막 한건데. 질 수 있겠다. 공속 덱이라서. 능력이 있습니다.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.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. 크라이맥스입니다. 숨어도 소용없어. 최강의 해골이다. 못마르다고.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.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. 쓰러지는 건가. 끝났네. 이거 중에 바야 살아났어. 다들 무사해? 오오오. 오오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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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